드디어 가자마주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것도 아냐 아 이거 다 떨어지네 그렇지 옆으로 잡아야지 아 아 아 아 저 얼마있어 지금 20만원 10만원 넘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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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라이도 안해 돈없어 으 으 으 으 애기 하도 못 잡았어 지금 올라오는 것만 내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 저어 캣다 쾌제를 부르는 건가 지금 멘토스만 잡자 이번까지는 잡고 잡고 던지잖아 전부에서 잡고 던지잖아 멘토스만 잡고 던지잖아 멘토스만 던지지 멘토스만을 잡고 던지지 저게 쏙 빠져야되는데 잘 잡았다 너무 제발 아 이거 씨.. 진짜 씨.. 헉! 멘토스 하나 떨어졌어 필요 없어. 인형은 필요 없고 4번, 4번만 올리면 되니까 아 숨 질라 씨.. 인형 필요 없어. 아 인형이 더 작은데 이거.. 안 나가, 인형이 있으면 안 나. 아.. 미치.. 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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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이고 진짜 인용한다 그래도 거기다 던지네 진짜 끝머리만 가면 돼야 돼 됐어 잡았어 잡는건 잘 잡는데 이거 던지는게 있어 사회 오빠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더하면 안돼 에휴 떨어졌어 아니 이거 하나도 밀버는 내가 잡아야지 왔는데 만원만 더 써 만원 더 벌면 되지 뭐 잡긴 잘 잡는데 꼭 저희가서 부딪히네 아아 1번은 저거 뽑아야 돼 무조건 나는 2개 어? 웬일이야? 만 떨어지네 딱 만원만 하고 됐어 진짜 어쩌고 왔으니까 아이고 진짜 돈이 너무 아깝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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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아이씨 저거 보여 오빠? 저거 맨 끝에 뭐 붙였는데? 흰색으로 어 저기 뭐 못 밀리는 게 덜 미끄러워지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야 다 신고해버릴까? 어디다 신고해? 다 신고하면 돼 거기에 뭐냐? 다산 콜센터 다 불법이라고 위관상 해친다고 여기 주민인데 맨날 쿵쿵 쏘기 나고 아주 미치겠다고 잠 못 잔다고 에이씨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던져 그렇지 잘 던져 어이구야 어이구야 4번 됐다 이제 지금 1번만 남았어 응 무조건 이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됐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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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뭐만 데다 던졌네 됐어 괜찮아 이건 넌 죽겠어 그냥 떨어지게 하더라고 아 아 아 아 진짜 ㅅ 자꾸 저기만 쌓이겠다 제발 오늘 오빠 또 마음을 더 쓸게 생겼네 아니 안 써 일부러 올린거야 왜냐면 저걸 해야지 많이 저거 내려가지 아 저 멘토스 사이에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아 왜 그거 자꾸 멘토스 저거 떨어져야 되는데 사이로 나갔다 나갔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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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이제 하나만 몇 개만 더 하면 되겠다 6개야 기다려 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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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봤다 저거 3번이 뭐야 저금통 귀여워 귀여워 1번만 떨어진다 그래 1번만 떨어지면 돼 잡았다 오케이 풍 아씨 에휴 진짜 야 1번 저거 큰일났네 야 그거 잡지마 아씨 1번이야 1번이야 1번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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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거 좋아 애들 좋아하겠다 저거 내가 갖고 놀아야겠다 웬일이니 안 돼 삼에 안돼 뭐가 좋을까 인형 인형 흉 없는데 아 아 저거 살짝만 하는데 웬일이야 끝.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됐어요. 이 정도 하십니다. 아 됐어. 16만원 쓴거에요? 20만원 쓴거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야지. 멘토스 떨어져야지. 떨어지겠지? 어쩜 저렇게 잘 던져. 퉁퉁 부딪히지. 택도 없다. 아 씨. 뽀사버려 이걸. 녹화하면 정말로 이거 녹화 중지할거야. 이거 안 나오니까. 이게 정말로 딱 꽉 잡아야 되나봐. 아 씨. 진짜 씨. 의지같은거 줘봐. 음. 대성식품 나무로 해야겠다. 차를. 이걸 하자. 대성식품 나무로 해야돼. 멘토스만 떨어지나 됐어. 어 제발. 한 번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저 이 순간은 기록해야 하겠어요. 떨어지는 순간 좀 해봐. 응. 밀어라. 피카츄 떨어져라 피카츄. 피카츄 필요 없어져. 아 저 새끼 떼면 안되네. 피카츄. 잘 보겠습니다. 우리 오빠 1번 뽑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발 1번 뽑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1번 뽑으면 그만이지. 2번이 저기 중요한건데. 제발 1번 뽑게 해주세요. 됐다. 1번 뽑게 해주세요. 아이씨. 아 추워. 이런. 잘 잡았다. 이거 떨어지면 똑같은건데. 으응.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잡지를 못해. 오빠 천천히. 어? 이제 팔에 남았어. 천천히 천천히. 아 숨질나봐. 됐다. 응. 잘 잡았다. 아이씨. 진짜 씨. 짠으로 내야지. 자국맞는데 누가 있을까. 응. 걔밖에 없네 진짜.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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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돈 더 쓰면 안된다. 알았어 알았어. 안 썼어. 돈도 없어. 응. 떨어져. 떨어져 이것도. 아이유. 다 떨어지는구만. 오지같은 길에. 이것도 떨어져. 응. 꼭 잡아야되네. 자꾸 저기만 쌓이네. 아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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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메어메. 안돼. 안돼. 아이유. 만원만 더 하고 끝내자. 진짜 나 저거 뽑아야돼. 이리 봐. 20만원. 진짜 돈 너무 아깝다. 나도 아깝다. 차라리 이거 진짜 우리가 꽃게랑 고기를 먹었으면 진짜. 아.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래. 피카츄 떨어졌다. 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땅콩 잡는 거야? 응. 그래. 땅콩 잡아야지. 응. 응. 필요없어. 집게 안 들어가겠어? 저 위로 안 올라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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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응. 이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진짜 환장하네 이거. 어우. 숨길나. 이게 저렇게 잡으면.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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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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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유 1번 좀 봐 1번 좀 영광의 순간을 한번 찍어보세요 네 1번 때문에 지금 이 지향까지 나왔다 아 진짜 어우 승질이 빨리 승질이 빨리 나요 어우 추워 좀만 있어봐 좀 추우게 붙여야 그래 문제야 좀만 있어봐 오빠 인형도 괜찮지 않을까? 저 캔만 밀면 되니까 어우 추워 인형들을 오케이 맞아 네 얘기가 맞다 역시 네 얘기 들으면 다 돼 뒤로 떨어져야지 인형을 밀자 이제 앞으로 응 그렇지 어차피 3번 필요 없으니까 1번만 가면 되니까 응 정말 밀면 되니까 어 밀어라 키티야 밀어 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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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내 어 캔 하나 떨어지고 필요없어 캔 어이구 저거 뭐야 저거 지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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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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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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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려가면서 저거 고무판 같은데 부딪치잖아 저거 어머 어머 웬일이에요 이제 한국인 진짜 대단하네 암으로 들어가라 아 더 밀어라 밀어밀어 어 저거 3번 떨어졌다 3번 어 3번 떨어질 거야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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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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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3번 떨어진다! 3번 떨어졌어! 밀어 밀어 밀어! 웬일이야 3번 떨어졌어 오빠 이제 1번 떨어질 수 있겠다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아우 오빠 걔 정말 무리다 걔 정말 무리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됐어 아이씨 아우 어떻게 안돼 아 이거 돈 무지하게 잡아먹는거야 인형을 차야될거 응 인형 잡을게 없어 인형도 응 지방이 너무 찍어 그것은 끝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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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야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는 끝이야 진짜 한 번 끝 한 번 끝 아까 10만원이면 백화점 가면 기가 막힌 거 산다 장난감 그래 그래 야이 아이씨 아이씨 으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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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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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쑥거린다 애들. 하필 일대 떨어진다. 3번. 괜히 만원 넣네. 뭘? 3번도 뽑아 그러면. 인형도 이게 되네. 어머, 이거 어떻게 택을 잡았어? 3번은 못 알아. 저금통 좋아. 오빠, 이제 좀 마음이 가볍겠다. 아, 됐다 이제. 뭔가 있으면 해야 돼요. 무거운 걸 던져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인형도 효과가 괜찮네. 됐다, 됐다. 잘 잡았다. 아이, 그게 아니지. 아이, 씨. 오빠, 인형도 효과가 괜찮아. 잘 잡았다. 인형 효과가 별로 없어. 다 옆으로 빠져, 인형. 어차피. 응, 그러네. 애들이 미는 힘이 좀, 뭐. 응, 그러다. 응, 그러다. 응, 그러다. 아, 지금 많이 안 안 돼. 어, 추워. 나, 있어봐. 야, 이거 떨어지겠다. 야, 이거 떨어지겠다. 네. 어, 안 떨어진다. 응. 인형 필요 없는 걸 갖다가 자꾸 넣어가지고 지금, 지저분해졌어. 물이. 아아. 으응. 아휴. 일부러 올라와. 네. 안으로 돌아. 응. 하아. 하아. 10회 남았네 아 추워 다 있어 좀 더 있어 봐 이제는 그래도 웃음이 나오네요 한번 뽑고 나니까 뽑아야지 승진 이빨이 나와 잘 잡았다 오 좋아 자리도 좋네 안 밀리잖아 무조건 렌트 렌트 수를 뽑아야 돼 인형 필요 없어 인형때문에 망한거야 오늘이 태희는 인형이야 아니거든 아까 인형 덕분에 떨어진 거였거든 아이고 꼬부기 잡을게 없어 꼬부기 갑자기 잡을게 없어 모르지 제가 또 의외로 던져주고 인형 응 쏙 떨어져라 지가 아니야 아 역시 인형은 힘이 없구나 힘이 없지 당연히 애색들이 힘없게 생겼잖아 일단 너무 잘 facebook 너무 잘рун다고 해야 끈의 꼬부가 한 건만 하자 스낵 하나만 하자 꼬부가 스낵 하나만 하자 아 아깝다 가자